여수시 체육회가 생활체육회와 하나로 통합돼 다음 달 초 출범합니다. 여수시는 최근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참여한 가운데 양체육회 소속 34개 가맹단체가 포함된 통합체육회 구성을 위한 규약심의와 인원선임을 마쳤습니다. 여수시는 전국적으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합치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다음 달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 그동안 양분된 체육회로 예상 낭비가 심했던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